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부터는 기본서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나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배웠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첫 번째 분리과세,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들, 그 다음 고율분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사치, 골프장, 토지, 고구보락장, 토지, 그 다음 사업용 땅, 사업용 땅은 어떻게 과세한다? 별도로 합산한다. 별도합산. 그 다음 투기 목적은 뭘로 과세했나요?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토지분 과세 대상은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은 토지. 그리고 투기 목적 종합합산. 오늘 기본서, 여러분들 몇 쪽이냐면 100, 몇 회제예요? 납세의무자로 돌아갑니다. 172쪽. 자, 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돌아갑니다. 자,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누구에게?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를 다 부과하는 세금이죠. 6월 1일을 우리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들. 그래서 원칙. 원칙은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하면 틀려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가 1년 치를 낸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매매 등은 장금기준입니다. 장금기준이다. 그럼 장금이 끝나면 내 거죠?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를 1년 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보시면 원칙 나와 있죠? 사실상 소유자. 그리고 현재는 항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장금기준이에요. 장금 또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기준이고 그럼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1년분을.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 그럼 우리가 매매 등이 일어났을 때 6월 1일까지 장금을 주고받으면 1년 치 누가 낼까요? 매 수자가 납세할 넘어가 된다. 6월 2일부터는 1년 치 누가 낸다? 매 도자. 그래서 수와 도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 수자. 6월 1일 날 장금 받았어요. 누가 납세 모자예요? 6월 1일 장금 받으면 6월 1일부터는 누구 거다? 매 수자 거니까. 매 수자.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 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 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장금 받았다. 그럼 이 날부터 누구 거예요? 6월 2일부터 매 수자 거죠? 그러나 6월 1일은 누구 거였다? 매 도자 거였다.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 때는 6월 1일까지 장금 받으면 1년 치 누가 낸다? 매 수자.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 도자. 오늘 팔았어요. 오늘 팔았다. 6월 1일 이후죠? 오늘 팔았으면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인 매 도자가 납세 모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 나와 있잖아요. 자 2번 보시면 되죠? 자 2번이 뭐다? 잔금 지급 여부에 따로도록 되어 있다.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 그래서 양도 양수가 됐다. 6월 1일 현재. 그럼 6월 1일 잔금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6월 1일부터는 누구 거야? 매 수자 거죠. 그럼 1년치는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양수인. 가운데 수. 도인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자 공동도유재산은 누가 낸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항상 지분권자. 큰자 하면 안 돼요. 1인하면 안 된다. 지분권자. 그리고 괄호. 괄호가 뭐라고 적혀있나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무슨 뜻이에요? 분할등기를 안 했어요. 분할등기를 안 했으므로 어떻게 한다? 법은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어떻게 한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권자가 납세 모자다. 자 그 다음 173번으로 3페이지로 가죠? 주택과 건물의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우리 수없이 배웠잖아요? 주택. 우리가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몇 개다? 다섯 개. 토, 건, 주, 선항. 그럼 주택은 절대로 구분과세 안 해요. 공시가격으로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주택은. 그러나 상가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매깁니다. 그래도 주택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다.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쳐서 매겨야 합쳐서 이유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소유하는 아파트, 토지 건물 합쳐서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기본세에 보시면 산출세액 나왔잖아요. 그럼 산출세액을 소유자가 다름으로 어떻게 한다? 나눠야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항상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거 주택이에요. 주택. 자, 주택이다. 주택이에요. 건물 주인은 갑돌이고 땅 주인은 을돌이야. 소유자가 다르네요. 다르더라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고요. 100만 원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과액과 토지를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을 소유자가 다르니까 값과 을로 나눠야죠. 나누는 거를 안분한다.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세가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앞에 뭐가 생략된 지문이다?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100만 원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안분하는 기준. 나누는 기준은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절대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그 뜻이에요. 시가표준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주택은 공시가격. 자, 그래서 이 건물의 공시가격. 이 건물의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2억이야.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죠? 예를 들어서 3억이야. 이렇게 1년에 한 번. 공시하잖아, 시가표준액. 그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그럼 100만 원 중에 값돌이는 얼마가 안분될까요? 값돌이는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곱하기. 전체 시가표준액이 5억이죠? 5억 분의 2억. 이렇게. 그러면 40% 40만 원이 안분되고 그리고 을또리는 100만 원 곱하기 뭐다? 5억 분의 3억. 60% 이렇게 해서 60만 원. 합치면 10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항상 세 번 문제를 풀 때는 토지를 물어보는지 건축물을 물어보는지 주택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3번. 자, 기본서 3번으로 들어가네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바다 신탁재산입니다. 자,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값돌이 소유재산을 누구에게? 신탁회사에게 관리처분을 맡기는 거라고요. 무슨 법? 신탁법에 의해서 맡겼다고 신탁등기가 됐죠? 그래서 실질소유자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위탁자. 관리처분을 맡은 자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유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다. 절대 유탁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수탁자. 그리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다. 동일한 납세무자 하면 틀리죠? 그럼 위탁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도 맡기고 을돌이도 맡기고 병돌이도 맡겼다. 그러면 구분해야죠?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은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각각 다른 납세무자다. 각각 다른. 각각 다르게 납세무자가 된다는 뜻이다. 절대로 유탁자 하면 안 돼요. 수탁자다. 실질 소유자는 유탁자죠? 그러나 법상 납세용자는 수탁자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 소유자가 맡겨놓고 이민 가버려요. 맡겨놓고 해외로 장기 출장 가죠? 그럼 1년에 한 번 세금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민 갔다. 세금 증수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신탁 등기가 된 수탁자에게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라고 나왔나요? 의제 납세무자다. 의제 납세무자. 1번.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뭐다? 공부상 소유자네. 그럼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연재 사실상 소유자다. 이번에는 뭐다? 공부상 소유자다.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같죠? 내가 실질주인이고 내가 등기부등본 등의 소유자잖아요. 똑같은데 달라.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 실질 소유자는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다. 어떨 때 다를까요? 소유권 변동. 사고 팔았다 이거죠. 잔금이 끝났어. 그럼 잔금이 끝나면 실질 소유자는 갑이죠?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는 을이다. 그런데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는데도 신고를 안 한 거야. 실질 소유자 신고를 안 하면 시군 구청장은 갑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럼 신고하면 을이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정부는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린다?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재산세 납세 모자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본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실질 소유자를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린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로 바뀌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가 있다? 상속받았네. 자, 원래 상속받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상속인. 상속인이 납세 모자. 여러 명이 받으면 뭐다? 상속인. 각자가 되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도 아니하고 등기도 안 됐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분할 중에 있으면 등기 못하잖아요. 소유자가 결정이 안 됐으므로 신고 못하죠?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 둘 다 안 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려보낸다? 주된 상속자.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가 납세 모자다. 밑에 어떨 때? 신고도 안 되고 등기도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요. 꼭대기. 박스. 자, 주된 상속자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누구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여서 뭐라 그러나요? 연장자. 똑같은 지문이에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 똑같은 지문이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모자를 풀 때 공부상 소유가 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유권 면동 신고를 안 했을 때 상속받았다.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되면 민법상보다 가장 지분이 높은 주된 상속자. 절대로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가 뭐다? 3번이에요. 자, 종중. 실질 재산은 종중이라고요. 실질 소유자는 종중이다. 그런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나요? 기본서.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상은 종중 재산이죠? 그럼 뭐라고 나왔다?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종중을 모르잖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간다? 개인, 명의자에게 공부상 소유자. 만약에 신고하면, 종중이라고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바뀌고.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 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을 때. 종중 재산, 신고를 안 했을 때. 자, 그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다. 매수계약자. 매도하면 안 돼요. 수. 매수계약자. 자, 국가 등으로부터. 포인트가 뭐다? 국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죠?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도 들어가요. 지자체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죠? 지자체 조합. 그리고 엔드머다 연부. 그래서 갑돌이가 연부로 취득합니다. 연부가 뭘까요?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등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한다고요. 한 방에 못 주죠? 그러니까 연부계약을 쓴 거야.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 그럼 연부는 법상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다. 연나면 어떤 년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2년. 연하면 2년이에요. 그럼 100억이잖아. 그럼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5년을 쓴 거야.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다? 20억.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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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그래서 연부를 썼다. 5년. 그럼 다섯 번에 나누는 거죠? 1년에 얼마씩? 20억씩. 20억, 20억, 20억. 20억, 20억.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연부예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지금 두 번 남아있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값도리가 어떻게 한다? 값도리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지금 잔금이 안 끝났죠? 그래서 소유권은 국가꺼야. 소유권은 국가꺼지만 매수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재산세 부과금거는 뭐다? 수익력이에요.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자가 납세 무자가 됩니다. 그럼 소유권은 국가꺼지만 이득을 누가 챙기고 있다? 매수계약자. 그럼 이럴 때 법상 납세 무자는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매수계약자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매수계약자. 왜 계약자예요?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근데 유상이야. 시험장에 가니까. 뭔 뜻이다? 매수계약자가 사용료를 주고 있네. 사용료를 주면 뭐다?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로 바뀌어요. 사용료를 주니까 이럴 때는 매도계약자인 국가가 납세 무자가 되겠죠? 국가는 비과세 버리고 유무상에 따라 뒤에 지문이 달라진다. 그래서 무상일 때는 뭐라고 찍혀있어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유상이면 사용료를 주니까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유무상에 따라 매수계약자가 있다, 없다로 달라진다. 그럼 매수계약자는 언제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동시 충족될 때만. 국가, 연부, 무상. 이렇게. 자, 그다음 5번은 사업시행자.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죠? 땅 주고 땅 받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떤 땅을 얘기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채비지 또는 보르지. 그래서 항상 복습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굴수지로 보면 돼요. 포인트가 대부분 딱딱 나와 있잖아. 채비지 또는 보르지는 누구와 관련된 땅이다?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르지. 절대로 이 지문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된다. 채비지 또는 보르지. 자, 그다음 수입하는 자. 자, 외국으로부터 뭐를 수입한다? 선박항공기. 차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재산세 대상은 몇 개다? 다섯 개. 토, 건축, 선항. 부동산은 수입할 수 없죠? 그래서 선박항공기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득은 누가 챙긴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수입하는 자가 납세 모자다. 자, 그다음 7번은 뭐가 있나요? 사용자. 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왜 사용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고 공부상 소유자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어떨 때만 사용자가 납세 모자가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그 재산이 소송 중에 있을 때는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는 보다? 사용자. 그럼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사례가 나와시죠? 박스에 소송 중에 있거나 생사불명, 행방불명.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문제가 끝났네요. 자, 그럼 그림 보면서 마지막 확인하자고요. 자,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전에도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 도, 자,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 때는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치 매수자. 6월 1일도 매수자. 왜? 6월 1일 잔금 받으면 6월 1일부터는 누구 거다? 매수자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는 뭐다? 항상 원칙은 뭐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무자죠? 자, 잔금이 끝나서 소유권 변동.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하면 뭘로 바뀐다? 사실상 소유자로 바뀐다.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11월, 12월은 기초강의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다?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용어가 외계인 용어로 들려요. 그러나 수많은 전국의 그 수강생 분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포기를 안 해야 하자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계속 반복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여러분들은 마라톤어예요. 마라톤어. 마라톤어 한 번에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